오 내가 있는 애인 또 바꾸세요 장인, 그들 없이 끊어지는 곳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함창대회에 저는 한 3년 전에 또다시 뇌경색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중증장애 3급을 받고 있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한 3년을 못 벌었어요 제가 지체장애 3급입니다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몸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나와서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합창 연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연습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음악이라는 게 본인이 좋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합창단에 온 지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남시의 장애인 합창단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도와주러 왔다가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다시 찾아오니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합창은 그냥 독창하고 달리 여러 사람이 같이 소리를 합해서 여러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모으는 게 합창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점이 동반돼야지 합창을 할 수가 있고 좋은 합창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합창단원들한테 항상 제가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남시민들이 우리 합창단원들을 하남시 장애인 합창단을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줄 때에 저희 합창단은 더 기운을 내고 더 용기를 갖고 더 좋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년 됐어요 합창단 생기죠 2002년도부터 생겼어요 구시청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창고 자리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먼지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다 먼지 다 걸러내고 또 바닥도 다 걸러내고 또 옆에 붙일 건 붙이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합창단실을 만들고 또한 사무실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기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더 현수하고 좋은 노래 불러서 자기 발전되고 한 합창단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치면대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장애우 치과 진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4, 5년간 봉사를 했었어요 장애인 합창단이 있는 건 아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봉사하면 좋겠다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2015년도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밝게 노래하시려고 애쓰시던 그런 모습을 볼 때 봉사자기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배우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2018년도에 대상을 케베우스에서 받았던 게 가장 기뻤고요 노래할 때만큼은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한 분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장애인들은 특히나 집안에 있고 하면 우울감이라든가 열등의식이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배우고 한 7년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우리 합창단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사는 이곳 새 이렇게 되겠지 우리 사는 쉐이 야오 숨쉬고 같이 들어가라니까 왜 뭐 마음대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 지휘자님이 참 무서워 보이지만은 참 잘 아르켜줘요 우리 사는 이곳 새 이렇게 돼 우리 사는 이곳에 넘어서 우리 사는 이곳에 넘어서 돌보는 사랑도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를 한 3년을 못 걸었어요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고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황하고 이번 주일에 화요일은 합창 가는 날이야 그날을 손꼽아 애들 뭐 이렇게 소풍 가면 손꼽아 기다리듯이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무대에 섰다는 거 그 기대에 정말 정말 나한테 행복했고 작년에 아랑울에서 할 때 와서 보고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만 위해서 살았다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아홉 아홉 하늘 천 다시 나가자 정년아 행동 번영에 우린 이 세상을 우리 어찌 그 라аль 하나 얼마나 pero 여러분 저 одно 하루 울리라고 두 시간씩 서너 시간씩이라도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옆에서 힘이 대주고 있는 집사람은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느껴보니까 즐겁고 좋아서 오면 좋겠어요 학창단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학창단으로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선의 자들만에서 움켜쥔 뜨거운 희망 한편으로서 내 마음이 편하고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여행 지금 시간을 참고 새 갑옷 laissez 좌우 그는 나쁜세 누구 tú 너무 parall